타이탄투스 몰드 스페르 위크니스 프라이드 아군 유닛이 입장할 때 세벌스 사람들 고정합니다. 데미지 스펠 코스트가 감소합니다. 유닛 엑스트라 업그레이드 슬롯을 얻습니다. 개 똥개 수치 조절만 좀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카드 획득 기회 좀 더 주던가 근데 쟤네들 리폼 없으면 쓰레기 아니야 리폼이 원래 기본 카드에 들어있나? 특성 조합들은 지금도 쎌 거 같긴 한데 특성 조합들은 지금도 쎌 거 같긴 한데 농사지 콜라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터나웃 터나웃 두라이 같은 놈들 터나웃 두라이 같은 놈들 터나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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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들에게 터나웃 3 터나웃 터나웃 유닛부터 보고 있어요 암호쌈 멀티 스트라이크 르리 터나웃 터나웃 이럴 것은 마법 강호를 할 걸 그랬나. 깨시 3. 75 골드. 파이어도 깨시 먹더만. 깨시 밧구 사라. 깨시 밧구 사라. 스펠 위크니스 거든 특성이었으면 쉽게 잡았을 텐데 마법 코스트 감소는 그렇게 좋지 않네 아 뭐 왜 두층 올라와 2층 들렀다고 해야지 아 얘도 살릴 수 있네 근데 얘를 살려봤자 번아웃이잖아 25대M 트와이스 디센드 디센드 2코 쓰는 건 너무 비싸지 않나 이 게임이요? 설레 싫어요 개 같아요 없어져요 더블 스택 번아웃이오 세펠 위크니스 세펠 위크니스 일회용 공짜 몰드 완전 디펙트구만 다른 소속 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 컨슘 트램플브요 카드는 잘 나왔네 카드는 잘 나왔네 터지면 1 데미지를 줍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은 1코 30 드리더가 먹으라. 이번 맛보 특성 뭐였지? 3, 1코 30. 3, 4코 30. 3, 4코 30. 4, 5코 30. 5, 5코 30. 5, 5코 30. 보스한테 죽창 꽂아야되는데 이거는 데미지 약하잖아 근데 별 쏜다 보라오쌍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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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컨슈엄, 엔들리스를 부여합니다. 엔들리스? 엔들리스 먹고싶은 사람? 저줄까? 저... 입맛에 줄까? 영웅 아니면 오메직파워? 영웅의 엔들리스 주자 하베스트 와 씹어볼게 없네 잠크리트온 반박시 중알문 잠크리트온 뭐 할게 없네 이게 카드입니까? 주력으로 쓸 유닛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두 분 쓸 때마다 발동하는 거야? 만화재룡 코스트 먹자 아이가 드로버워깐? 하베스트 유닛 죽을 때마다 발동하는 거야 상대방 죽여도 됨 스틸 못참트 없어오세요 고스트 감성 언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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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윕 스펠 위크니스 앤드리스 앤드리스는 죽은 거 살아나는 거야 죽으면 탱맨 위 앤드리스 앤드리스다 공격력 증가 체력 증가 리롤 라지스톤 딱돈 편안 암허시브 암허시브 괜찮을란가? 파이어가 막아주겠지 알았어 알았어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앤덜리스 타스도 다 지워야 되는데 라 Kaf 감사합니다 정말 바고 같은 생각이야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차피 나오는 것 써야 돼요 나였어 택권이 없어 한시다 두시다 셋이다 햄최 며 엔들리스 엔들리스 270딜 엔들리스 잘 써 매직파워 플러스 5 데이즈 데이즈 디스카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퍽 퍽 아닌가 보존..은.. 띵 음... 음... 피어싱 모델위지 미친놈위지 흠 미친놈위지 미친놈위지 하겠다 복제 제거 유닛을 내면 랜덤한 카드가 0코스트입니다. 미라손이네? 미라손이랑 표창이다. 미친놈위지 미친위지 미친위지 미친놈위지 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스펠 위크니스 4 스택을 넣죠 헤븐 주실 다음 층에 풀피입니다 스텔스 아티팩트 정도면 가치가 있지 도라이 같은 스텔스 놈들 스위브 스텔스 잡을 수 있나 스텔스 상어를 1층에 놔줄거야 아이고 저마저고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아니 하나야? 에반드 와 개쓰레기네 와 괜히 집었다 와 씨 미친 아니 오 카드 오 카드 오 카드 미친 미친 드럽게 구리네 진짜 아니 적당히 구려야지 아하 아하 적당히 구려야지 이런 또 나오네 아하 아 풀빛에 아 씨 깜빡했다 정말 돌겠네 그냥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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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 위크니스 위크니스 고고고 빵 901 허접색 아니 이거랑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 랜덤 카드 하나 프로즌이랑 아이 개 쓰레기 카드네 당연히 헤드 다 보존하는건줄 알았는데 미치겠다 진짜 컨슘 죽은 유리 타나당 1마나를 넣습니다 슬레 프로즌 유물 먹었으니까 원기옥 한방 때리자 재 걷어보고 아니 괜히 렌스 뺐나 딴거 뺄걸 컨슘 제거 이거지 개 쩔어졌다 플러스 10일걸요? 응 플러스 10일 45대 미실 이어 코스트 더블 스택 프로스트 바이트 20 아니 타나당 프로듀오 프로듀오 크리스마스 파메고 으으으으으으으 더다웃 육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뒷열 저격 가는게 없네 타이탄투스로 그냥 밀어버리면 되긴 할 것 같은데 돈 조금 남겨놓지 타이탄투수 리터널 크레스트 스펠셀드 오 미쳤습니까 또라이 아니야 아이 버퍼 5개 미친 책땅히 하십쇼 아 소슴 불편 아 버퍼지 아이 개박실이 진짜 마법버퍼 5개는 선 넘네 보스 기여만 되면 바로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들리스 누구 주지 아 아 아 ནནནནནག སགསནག ནསསགྲསབདྲབྲབསསབརྲབྲབྲབཚགསྲང ཕསགསྲསྲཛྲསངྲསབ སྲསྲངསགསྲཆབ སཆངསྲཀདྲག 그럴 수도 있지 아 나이 버벅 까먹었다 또 또 타이타 투스는 몰랑 5딜 밖에 안되니까 여기서 빼면 안되지 얘들 다 그냥 보내줘야겠는데 보스색 비겁하게 저기 있는거 봐 보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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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안죽으니까 부활을 못하네 물량에 더블스택 괜히 붙잖아 애들 좀 죽어서 몰드해야 리폼으로 좀 받고 그랬을텐데 아이 전체 딜이 있는데 보스가 뒤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쓸 수가 없다 600대 이제 보스 한방 안나오나? 스택 2400%니까 한방 나오긴 하는데 보스에서 역대학대라 진짜 콤 컴온 커팅 메멘토보리 죽은 유닛 10배 데미지 음 10배는 너무 약해요 뭐 먹지? 코스트 먹을까? 드로우 먹는게 좋잖아 지금 미라손 있으니까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아이고 여간히 모스팅 감사합니다 없어서요 드로우 좀 터지긴 알 것 같은데 드로우가 좋을 것 같아 없어서요 아이스 땜에 핸드 좀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거를 할까 아니면은 저걸 복제할까 이거 그 뭐야 이거 이거 복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스텍식 쭉쭉 올리면은 개셀드 복제할까? 보스 뚝배기만 깨면 이기는 게이바년 스펠 위크니스를 2부에 옵니다 스펠 위크니스를 2부에 옵니다 스펠 위크니스를 2부에 옵니다 딱 때려 진짜 스펠 실드 2 꺼져 뭐 아닌가 먹을까 아닌가 아닌게 아닌가 스펠 위크니스 스펠 위크로 스펠 위크니스 Balvin 보스 도è 실 monsters 되긴 한데 딴 거 두대 때려서 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안 먹는 게 낫겠지? 400원 받아봤자 쓸 일 없긴 하겠다 300원 있으니까 아싸 아 서순 아냐 손에 들고 있으면 서순아님 장신구 상점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1층에 상어 내두고 싶은데 매턴 7드루 매턴 7드루 1층에 상어를 못올리네 1층에 상어를 못올리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아이 큰일났다 이거 상속 너무 안 좋네 프로스트 2 수를 1개만 들고 있고 개별 데뷔 주는 카드가 있었어야 했네 프로스트 깡데비 너브 낮아서 위크니스 너무 아깝다 생선을 3층 보낼까? 1층에 생선 놔둘걸 총 2층에 가게 될 수 있도록 5층에 생선 놔둘걸 5층에 생선 놔둘걸 공격 위로 5층에 생선 놔둘걸 스펠 위크니스 이렇게 헛되게 날리니까 너무 아까워 스펠 위크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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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 꼬라지바람 킬각 나오겠어 이제 안 봐도 킬각이다 18배 21배 27 3000% 30배 바로 킬각이지 3600딜 거기다가 여기까지 쓰면 1560 개똥겜 쓰레기겜 개쓰레기겜 имся 스트레기겜 쓰레기겜 타이탄테우스 1개 빼고 프리저브 빼고 개쓰레기 홀드오버 릴롤 때리는게 아깝다 이게 마지막층 아니야? 마지막층이지 또 다 써야된다 리롤 더블스택 프로스트바이트 20 퍼즈할거 보이지? 드래그 하우스레이디 여기 볼걸 컨슘 카드 30 데미지 왁서 유닛의 엔들리스 왁서 유닛의 엔들리스 입장한 적에게 50% 사일런스 프라이드 유닛의 유닛의 셉상으로 씁니다 능력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아 아 썼습니다 위크닉스 위크닉스 계속 싸서 미국 보내자 위크닉스 이런 젠저 야 왜 안때려 셉 잠깐만 톤마다 3이야? 야 여기 입장할 때마다 입장할 때마다 3 깎이는 거 아니야? 야 뭐가 어떻게 되는 거니 프렌들리가 쟤네들 기준인가? 프렌들리가 쟤네들 기준인가? 프렌들리가 쟤네들 기준인가? 넷 챔피언 왜 쓰레기든 그냥 보스가 빔 쏘는 곳에 마이너스 3이네 왜 이렇게 적어놨어 이거 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흠 야 왜 효과 안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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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4코 안 대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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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브라이크 견 찌 하이 하이 챔피언의 스윕 있는 거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또 공격력 깎이면은 또 정리 안된다 타이탄투스에 의해서 쓰는 거는 나 뭐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서 내가 이거 썼다가 이게 발동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많이 가있을까? 안 터지려면 써야겠지 전체 광역 딜 센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을텐데 아쉽네 광역 딜 하나만 있었으면 위크닛에 달린 것들 다 처리하고 쉽게 진행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보스전까지만 갈 수 있으면은 이거 타이탄투스 써야될거 아냐 쓸고 다시 치려고 스미 보스전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제 프루트 앱 소스는 안될 것 같은데 고마워요 척추전 도움만드는 챔피언즈 도움만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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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각은 나온다 확실히 나온다 근데 보스가 뒤에 있는데 아 앞으로 나와 쫄라냐 야 뒤에도 숨지마 아 이거 썼다가 이거 버려지면은 FIRST 우 właśnie 다음타운 킬각이구요. 아 몇딜 나오냐 이거 허억 찰싹 때려도 잡겠지 94 남네 찰싹 1890 으엑 쓰레기엠 개똥겜 아이스 토네이도 랜덤한 적에게 20 데미지 세번 타이탄 센트리 개똥겜 개똥겜 디버프효과 제거하고 적의 버프를 제거합니다 개똥겜 괜찮네 개똥겜 똥겜 쓰레기겜 쓰레기 타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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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